네, 피플인사이드의 오늘은 김성재 조선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 10여 곳이 탈락했는데요. 이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원래 대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연구와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학 평가에서 평가 기준에 적용된 분야는 교육 분야만 제한돼서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교육의 성과, 그다음에 수업 및 교육 과정 운영. 그래서 주로 교육에 관련된 분야를 세분화된 한 20개 지표를 통해서 이번 대학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87개 대학의 산인대 대학을 평가했는데 이 중에 평가 제외대학 26개를 제외하고요. 약 161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는 지난 6월 20일 발표한 대로 120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이라고 해서 1단계 평가 통과대학이고요. 41개 대학이 이번 1단계 평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2단계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41개 대학, 특히 지역 대학이 여기에 많이 36개 대학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가 지나치게 지방대학에게는 불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41개 대학 중에서 지방대학이 36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실제로 57개 대학 중에 52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의 91%를 차지하는 그런 높은 선정률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은 36개 대학이 지방대학에서 탈락이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나머지 수도권을 제외하면 약 65%에서 탈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원견, 권역별로 우리가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강원의 경우는 16개 대학 중에 5개만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이 되고 11개 대학이 탈락했습니다. 우리 전라제주권도 25개 대학 중에 10개 대학이 탈락함으로써 이건 지방대학의 특수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일치되지 않는 역행하는 그런 평가 결과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일에 2018 대학 기본역량평가의 문제점과 지역대학 육성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네가 진행됐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지역들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이번에 기본역량평가의 목적을 교육부가 당초 표방한 것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그리고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지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위장한 강제적인 구조조정 평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학의 어떤 살생부를 만드는 그런 평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31조 사항에 나와 있듯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이 자율성을 해쳤기 때문에 이번 평가는 특히 유연적인 평가다. 그래서 평가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개정을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 특히 대학교육이라는 것이 정부의 사무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사무인가를 따질 때 우리가 후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교육부 폐지론이 주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어떤 지방정부의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대학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투자를 하고 그러므로서 지역대학을 살림고 지역대학의 교육의 질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요. 모 전문대 교수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번에 자율대학, 개선대학에 통과된 것은 컨설팅 과외를 잘 받아서 통과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재단의 어떤 로비 능력이 이 평가를 좌우했다. 그래서 거기에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대학평가 제도는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유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어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고요. 대학은 지역공동체,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육성되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 기본역량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기본역량평가는 교육부의 권한만 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살시키는 그런 모순행위입니다. 특히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약 90%의 대학이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았고요. 대학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 지표인 연구 분야, 다시 말해서 전임 교원의 어떤 연구 실적 같은 것이 이번 평가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1단계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성평가 지표가 75점 만점 중에 약 3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과정 강의 개선이라든지 학습 역량 강화 지원 이런 분야에서는 진로 상담 등 지표와 정성평가, 다시 말해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평가의 어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그런 얘기가 그런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번 평가 대상에 제출한 자료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자료인데요. 2018년 말에 그러니까 평가 보고서 제출 만료 3개월 전에 이 평가 지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위한 어떤 충분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돼 있고요. 더 큰 문제점은 이번 평가위원들이 약 한 팀에 40명 남짓으로 구성된 대학 교수들입니다. 이 대학들이 서로 상피제도라는 건 자기가 소속된 지역 대학을 평가하지 않는 거죠. 서로 교차로 평가를 하는데 이 상피제도에서 자기가 소속된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권역에 속한 평가 대학을 굉장히 엄격하고 그 다음 낮게 평가했다는 그런 상피제도의 어떤 폐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운영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 재정 지원은 교육부는 배제해야 되고 특수 과거에 지금까지 해온 것은 특수 재정, 목적 재정 지원 사업만 교육부에서 해왔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물론 했지만요. 그래서 이 교육부가 교피아라고 해서 교육마피아라고 그러죠. 교육부 관료들이 국내에서 학위를 하고 대학에 다시 교수로 진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대학의 모든 평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대학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관료 체제, 특히 교육부 관료 체제의 재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평가는 잘못됐다. 이 사람들의 계획되고 이 사람들이 실시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다른 문제는 이번 평가에서 2단계 평가에 소속되는 대학에만 이번 평가 점수를 공개를 했어요. 나머지 대학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커트라인이 얼마며 다른 대학은 어떤 점수를 받았기에 이번에 통과되고 탈락됐는가 이런 점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학 평가의 점수를 앞으로 우리가 공개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좀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재 조선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